누가? 아 플래시로 만든 것도 있고 3D로 만든 것도 있는데 보여주기에는 아주 민망해요 민망하고 지금 없어 예전에 대학교 때 만들었던 건데 깜짝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원래 연극 쪽 뒤에 백그라운드에 들어간 영상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한 3번인가를 했었어 실제 대학로 연극에서 사용도 했었어 내가 머리가 아파 내가 얘기했잖아 연극영학과라니까 그러면 됐지 뭐 거기 그 과가 진짜 좋은 게 멀티미디어학과라 그래서 그런 그래픽 수업 듣는 게 있었어 그거를 3학년 4학년 때 연달아서 2년 동안 계속 들었거든 내 학기를 아 최고였어 진짜 모델링이랑 근데 학교들마다 분명 너희들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그 학교를 가면 뭐 만화 애니메이션과든 뭔 과가 있을 거 아냐 거기 들어갈 거 아냐 그럼 거기서만 멈춰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거기 예를 들면 회학과가 있어 뭐 소며나 유화나 아크릴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동양 같은 데서는 선 맛이라든지 먹 느낌을 좀 배우고 내가 동양화도 했었거든 그리고 뭐 조속가 같은 데서 만들기 같은 것도 해보고 비규어 비규어는 아니지만 아니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다니까 비규어 완전히 비규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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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명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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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명하나 소명하나 예슬이 그런거 잘하지 않아? 안잘한데 안잘하는구나 안잘 안잘하고 싶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송도때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오바라니까 보면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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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 흔들 모든 것을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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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마음이 있어야 만 가능한 거야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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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학원에서 재챙이거나 집에서 재챙이도 안 되는 거니까 흔들 여기도 먼지 장난이 아닌데 지우개 가루에 연필 가루에 막 엄마가 맛있어 없어 별벽증돼? 소수자지 왜 이렇게 생각해? 내가 겁나 더러워 특히 입시 시작하고 더 더러워졌어 집에 없잖아 네 집에 돌아가면 벗고 정리 안하고 옷 갈아입고 정리 안하고 그냥 가요 집에 돌아가면 놀이는 하는데 엄마한테 생각해요 엄마 안 옵니다 엄마가 딱 내가 들으면 아아 이 엄마야 이래 바닥이 장난이 아니라고 아 나 진짜 피곤할 때는 아침에 일부러 안 불고 나한테 전열에 들어가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배틀하지 마 하하하하하하 왜냐면 그날은 모두가 피곤할 때는 아이고 같이 이런 거 원래 배틀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을 치우는 거에 피곤성 치우는 거에 유임씨랑 깜빡하는 거 같아요 그냥 피곤성 피곤성 빤빵빵 빤빵빵 이즈 음 아 아 아 아 밀리에 보고싶다 아 밀리에 나도 나도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뭐하나? 치매 소화 효소에요 아 밀라아제 아 이제 바뀌었어요 아밀레이스라고 그러던데 진짜 네 아밀레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왜 침 그 뭐야 이름까지 바꾸고 그래 그게 보기에는 L A S E 아닐까요? 발음 그대로 해서 선생님들은 L A S E로 배우는데 근데 이제 L A S E가 좀 아름답고 어색해 저희는 그게 더 어색하네요 나에게는 아밀라아제야 그게 틀린 표기법은 아닐텐데 영국식 아닐까요? 일본식 이거가 독일? 독일? 독일은 아밀라아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밀레이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표기 그 알파벳이 달라요 독일은 아밀라아제라고 한번 배웠어요 응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겁나 놀랐던 게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게 과학이었어 그래서 숙제가 해서 물을 딱 풀고 있는데 없음 학원 선생님이 문 Yahweh 존이야 당신이 서경에 눈소창에 감사합니다.